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바람 손수, 목은 괜찮나요? 목감이 힘들어서 진짜 괜찮아졌습니다. 목감 조심하시고 이 비포사 세련데도 내렸던데 성격의 변화가 있었나요? 이 얼굴을 평소에 많이 보는데 이 코로도 보니까 조금 별로더라고 계속 내렸습니다. 광종 할 때 바이브를 꿈 꾸라고 하는데 꿈 꾸셨나요? 제가 생각도 안 하고 싶어요. 허수 선수랑 미드에서 만난 적 있죠? 네. 근데 쏠케이 따셨잖아요. 아, 그렇죠, 그렇죠. 기운이 어땠습니까? 문으로 딴 거고요. 이제 따자마자 심장이 그냥 1초에 10번 움직이는 수준으로 그냥 멈출 거 아니에요? 너무 빠르게 내려와서 LCK 촬영 처음이잖아요. 기운이 어때요? 신기합니다. 오늘 무슨 촬영하러 왔죠? 그 LCK 타이틀 촬영 아닌가요? 맞죠? 근육맨 포즈를 시키셨거든요. 그 포즈를 언제부터 하셨죠? 저 완전 초창기 때부터 했어요. 19년도 때부터. 하게 된 계기가 있나요? 한 번 하기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이제 미디어에서 촬영할 때 그래서 그걸 많이들 쉽게 쉬어서 그쪽으로 굳혀지지 않았어요. 그리고 또 팬들이 좋아하는 포즈를 하나 같은 거예요. 나이거. 한 번 해주세요. 여기 보고 한 번 해주세요. 루틴이 겹친다고 했었잖아요. 지금은 어때요? 근데 그 형님 술물 패턴이 저는 아직 잘 파악이 안 돼서 베드로우 형 피하고 있는데 아직 그래서 파워렉을 하나 더 갖다 주셨으면 고객님 헬스장 리모델링 한 번 가시죠. 이거 패딩 때문에 약수 됐는데 뭐가 됐다고요? 약수 선수. 지금 몸으로 살기 VS 이 패딩 같은 몸 대기. 이거 좋아. 박스인데. 보디빌더 해야 되는 거 아니야? 아니. 좋은데? 이거 잘생겼다. 아. 고객하는 거야? 다리를? 뭐죠. 1분간 감자. 엉망감자. 엉망감자. 어서. 너따가 곱한 오ώ. 이제. 매력 고피레버. 센터로 여기. 센터로. 여기. гор different. 깜짝 놀랐다. 어어. 하나 둘 셋. 어어. 자, 끝났다. 내려가면 짧은 거다. 너무 쉽게 넘쳤네. 다섯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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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5. 조정희, 액션! 컵, 여기까지. 이렇게 카메라를 볼게요 나 방금 못 찍었다던데? 어 빨리 가 아니 못 찍었대잖아 아니 형 저기야 하수선수 한 수선수 네. 오래 걸려요. 아까 계초림 어땠어요? 촬영이요? 와 잘생겼다. 저는 근데 난이도가 쉬워가지고 성훈이만 힘들고 괜찮았어. 이시우 선수 어땠어요? 힘이 썼어요. 호소소소한데 잘생겼다 했는데 지금 눈이 안 보이는 걸로 알고. 보여요. 와 씨. 아 잘생겼어. 안 보이니까 잘생겼어. 아니. 다시 한 번 그냥 버드기. 한 번 더 참고할래? 아니 약간 거기에다가 포인트 한 번 먹여주던가. 포기일 만에. 한 번 조화시려 해서. 아 맞다. 좀 보이네. 저희는 이제 뭐 이렇게 하든 마라 싸우고. 아 벅콩 한 번만? 야 벅콩 한 번만? 아 너무 기괴하게 생겼네. 아 맞아요. 그래서 있긴 해야 돼요. 그냥 밀어. 다 파쳐가지고. 네 원래 입고 기고요? 양치 잘하나보다. 치열을 거예요. 다시 말. 말이 안 돼. 다시 말. 다시 말. 대단한 구역을agua니까. zam으로 오고 가세요. 한 둘 셋. 하나 둘 셋. 하나 둘 셋. 안녕하세요. 저 Object. 고마워요. 오늘 아침에는. 안 먹었어? 고마워 porque. 과연. 두 손에. 안녕하세요. 고마워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